국토교통부는 88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습니다. 신규택지 후보지는 고향 대곡역세권의 9,400가구와 의정부 용현의 7,000가구, 의왕 오전왕국의 1만4,000가구, 서초 서리풀지구의 2만가구입니다. 고향 대곡역세권의 경우 GTX-A와 3호선, 경의중앙선과 서해선, 교회선이 만나는 철도교통요충지입니다.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곳입니다. 정부는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하고,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.